색깔이 똑같아서 모르겠어 와 냄새! 냄새! 와! 간장 냄새! 김동연씨 평상시에 하시는 용트룸 좀 보여주세요 이거 재밌게 좀 찍어보려고 용트룸이요? 네 왜요? 잠깐만요 재밌냐? 이거 뻔한 장난을 쳐, 둘이 장난칠거면 제대로 치세요 장난칠거면 제대로 치세요 장난칠거면 제대로 치세요 오늘은 제가 씨가 이렇게 말한대로 장난을 제대로 쳐드릴게요 인정할 때까지 무덤덤한 척하는 김동연의 무덤을 만들자 와 너무 무서워 김동연씨 김동연씨 장난을 제대로 당하셨네요 이게 장난이야? 네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인데요? 태국 마사지인줄 알았는데 우와 뭔소리야 감사합니다 악수를 한 번 해주세요 자 장난을 앞으로는 더 재밌게 친다 여러분들이 해야될 일이다 야 김동연씨 물 좀 드세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메라 들고 있으면 누가 몰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 소탕소탕 거의 다 알았어요 수영장에서 물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 건 물 놀이다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장난의 뜻을 알고 좀 말씀 드릴게요 알겠어요? 딱 놉시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세요 이제 인정하세요 화났다 화냈네 왜왜왜 뭐하세요? 뭐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커트를 해주셨습니다 장난칠 거면 제대로 짜서 이제 그만 안녕하세요 이거 어떡해 어? 뭐하는거 같지? 너무 감사합니다 매운맛 덕분에 여러분들 제가 한 수포를 고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아니 이걸로 형수병 치유가 안 될 텐데 한국에 안 파는 버거야 태국 버거니까요 물장군 버거 물장군 버거라고? 워터 제너럴 버거 잠깐만 줘보시겠어요? 원래? 잠깐만 네 줘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당신이 자 머리를 드셨네 어? 인정하시죠 이제 인정하시죠 이제